스트리트 우먼 파이커 그럼 가비씨 수우파 리더 청문회 댄서분들이 어떻게 제가 여기서 반날로 기대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끝! 청문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우파를 빛낸 8명의 리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수우파에서 스카우트 해오고 싶은 네 저기서 봤는데 효인철씨가 우신 것 같아갖고 수우파 리더 청문회 down 나는 너를 처음 봤을때 왜 진짜 잘해 단과로 다들 뭐 어마어마한 본업에 정말 전정근경 전 저는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유선 많이하고 다녔거든 그분의 마지막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여기 지금 있는 39명의 크로원들 모두 다 자 이순은 한 분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